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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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시 한 그릇만 좀 앞으로 가주시겠습니까? 네 여기서 멋진 포즈로 다음 우리 스시 등신대랑 같이 촬영을 하도록 할게요. 싸인을 먼저 할까요? 여기 있습니다. 싸인을 드리겠습니다. 등신대랑 같이 한번 등신대 포즈를 같이 찍어보는 거 어떨까요? 네 손 올리고 같은 포즈로 이렇게 찍을까요? 손 한번 올려주시겠어요? 네 네 열심히 두 분 계시거든요? 네 계세요? 로그가 살짝 보이게 부탁드릴게요. 부탁 부탁드릴게요. 이렇게 로그가 좀 보이게.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사진 촬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네 네 우리 마이크를 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잘 불러올까요? 네 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네 안녕하세요.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? 네 네 좋습니다.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거만 더 잘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백아번드 차량 합천에서 하시죠? 합천 군수님이 누가 또 있더라고요. 이따 내드릴게요. 그리고 이번에 케이트 새로운 제품 참여해 보셨잖아요. 오늘 입으신 제품도 우리 4D 업 2. 최근에 어떠세요? 일단 너무 가볍고 정말 너무 따뜻하고요. 촬영장에서도 아주 매일매일 착용하고 있습니다. 여기 매일매일 착용하고 또 촬영해 주시는데 또 수지씨 제품 입었다 하면 완판입니다. 완판 구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? 그러나 많은 제품들을 입어보셨잖아요. 수지씨도. 가장 최고의 아이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다 좋은데요. 아그네스는 평소에 이렇게 타워하는 것 같고 촬영장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길고 편한 게 좋더라고요. 지금 입으신 것으로 촬영장에 계시고 코디옴트로 하겠습니다. 여러분도 지금 입고 계시죠? 저도 입고 있어요. 지금 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추운 겨울 케이트 우리 코디옴트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사전에 오신 분들이 질문을 좀 남겼어요. 아까 말씀드린 합천 군수님도 글을 남겨주셨어요. 보시면 아실 거예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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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